셋! 까끌! 안녕하세요, 에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, 에이스입니다 까끌 라이브의 동훈입니다 저는 에이스의 리더, 쥬입니다 저는 와우입니다 저는 제이슨입니다 저는 찬입니다 여러분, 잘 지내셨나요? 네, 진짜 오랜만이죠 저희는 오늘 녹화방송이긴 하지만 심플리 K-POP에서 멋진 무대를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를 쓰니까 너무 행복하고 초이스 여러분들, 산옥이라서 많은 초이스 여러분들을 만나뵐 줄 못했지만 그래도 초이스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체인 씨가 무릎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무사히 별 탈 없이 멋있게 무대를 잘 맞춰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리고 너무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준 에이스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에이스! 에이스! 너무 많았어요 혹시 에이스는 무대에 있을 때가 가장 빛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예 동훈 씨 오늘 멋있던 내용이에요 제이슨 씨도 멋있던데요? 그럼 오늘 와우 씨 더 멋있었어요, 오늘 머리 찬하잖아 찬이가 더 멋있었죠 사실 찬이가 제일 멋있었어요 좋은 비즈니 마모칸 마모칸 에이스입니다 마모칸 에이스 너무 잘하셨어요 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다리는 좀 어때요? 괜찮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찬이가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이렇게 무릎이 아픈 데도 열심히 해주니까 그렇죠 뒤에서 막 보는데도 멋있고 막는데도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찬 씨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에이스도 항상 잘 뜯 때 너무 더워서 되게 고생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 너무 세게 틀지 마시고요 항상 감기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죠? 에어컨 오랜만에 트시는 거면 청소 꼭 하시고 아 그리고 그리고 너무 더우시다면 저희 에이스의 선인장 퍼포먼스를 한번 보시면서 시원하게 날려 날려버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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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하루를 보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에어컨 적정 온도는 26도입니다 냉방병 걸리니까 조심하시고요 26도요 26도 지켜주세요 저 일기예보 같은데요?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는 내일 무슨 방송 했죠? 더 쇼! 저희의 첫 이번 주 첫 생방송 무대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본방사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 또 본방사수는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쇼!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Set! We are we are!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